올해 나는 시험을 처음 보는 거다 손 한 번 들어볼래요? 몇 번 안 계시네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많이 긴장될 수 있으니까 잘 한 번 보시고요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에요 시험은 며칠 날 봅니까? 우리가? 26일 날 나머지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생략하고 시간은 입실이 9시까지 여러분 입실을 하셔야 되고 1차 1교시 시험 과목이 9시 30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언제 끝나느냐 9시 30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언제 끝나요? 4시 20분, 오후 4시 20분 굉장히 길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고 중간중간에 시험 쉬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이거 1교시에서 2교시 넘어갈 때까지 얼마 정도 쉬느냐면 1시간 50분 이렇게 쉬는 거죠 이거 다 내용 알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 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거 배탈설사 이런 거 이런 거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밖으로 나갈 수는 있어? 없어? 있기는 해요 나갈 수 있는데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재입실이 안 돼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거는 맞아요 나갈 수 있는 건 많은데 재입실이 안 됩니다 31회 때 어떤 학원의 수험생이요 27목은 수원사는 수험생인데 미스야, 여자인데 미스인데 아침에 커피를 원샷하고 갔어요 밥도 안 먹고 공복에 근데 이제 7시 딱 시작하자마자 화장실 가고 싶은 거야 20분 정도 딱 지났는데 못 찾겠더래 그래서 이제 포기할까 말까 되게 고민하다가 공부한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게 어떻게 했겠어요? 쌌어 근데 어떻게 쌌냐면 제가 항상 방석을 가져가라고 하거든요 방석을 되게 두툼한 걸 가지고 갔거든요 방석에다가 이렇게 적힌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시험을 끝까지 봤어요 합격했어? 떨어졌어? 합격했고 그때 코로나 되기 전이네 합격자 모임에서 막 한 천명 가까이 모인 데서 그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야 얘 멘탈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는 뭐가 돼도 되겠다 근데 이 친구가 쉬는 시간에 얼마나 멘탈이 대단하냐면 쉬는 시간에 방석을 또 빨았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 버렸겠지 근데 쉬는 시간에 방석을 빨 정도로 얘가 멘탈이 강하네 제가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이 그 정도까지 뭔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합격자 결정 방법은 뭐 없으면 합격될 수 있어요? 과락 없고 평균 몇 점 넘기면 60점 우리 이제 답안지를 OMR 카드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OMR 카드가 아니고요 CR 카드가 맞아요 여기 중간에 C는 캐릭터의 약자인데 무슨 얘기냐면 형태를 읽는 거예요 기계가 그래서 이게 실제 쓰여지는 OCR 카드거든요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색칠했다고 치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했고요 여기다가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다 답이야 1번이 2번 2번이 3번이 3번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면 사람이 채점을 해주면 1번 맞았다고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겠지 1번은 2번은 해주겠지 흔적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3번은 좀 애매하긴 한데 저 같으면 해줄 것 같아 저 같으면 3번에다 이렇게 마킹했으니까 근데 이게 기계로 하잖아요 기계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 1번만 맞고요 2번 3번은 오류가 나온다는 건 답이 아닌 걸로 뜬다 이거죠 왜? 기계가 하니까 그럼 사람의 시점에 기계가 해요 기계가 그럼 어떻게 마킹해야 돼? 잘 들어가게 잘 들어가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마킹을 어떻게 마킹하기 전에 뭘 쓸 거냐면 여기다 뭐 써야 돼요? 24년 공인중개사 몇 차? 1차 1차 1교시 들어갈 때 1차 1차 시험 그리고 이름 쓰고 몇 교시? 1교시 숫자 1에다가 마킹 그리고 A형 B형은 없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선택과목은 표시 안 할 거고요 시험번호가 수험번호가 1, 2, 3, 4, 5, 6 이렇게 되면 이거 맞춰서 마킹하는 거 뭔지 알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제 2교시가 됐어요 2교시 자 그럼 2교시가 중요한데 2교시 되면 어떻게 해야 돼? 2차 2차 1교시로 해야 돼 2교시 하면 안 돼 중간 시험은 1교시야 2차의 1교시니까 여기 1마킹 나머지 똑같고 자 이제 3교시가 됐어요 3교시 어떻게 해야 돼? 2차 2교시 이렇게 적고 여기 뭐의 마킹 2의 마킹 그렇죠? 나머지 선택과목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거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감독관 싸인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이거 안 받으면 나중에 음 이거 바꿨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감독관이 정신없는 감독관이 이거 안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해달라고 하시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내 인생에 달린 문제인데 이거 안 해주면 안 되잖아 근데 감독관 중에 이걸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해달라고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면은 뭐 그렇고 합격 전략 1차는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1차는 택 없이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긴장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그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우리 이제 본 시험은요 1번이 답인 문제가 몇 개 있을까요? 정확히 8개 8개 2번이 답인 거는 이것도 8개가 있어요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네 정해져 있어요 8개씩 줘야 돼요 1번 2번 다 8개 그럼 1번이 정답인 거를 1번을 마킹하면 2, 3, 4, 5는 안 읽어도 되잖아 그렇게 해서 줄일 수 있는 게 32개 2번까지 하면 24개 그래서 합쳐서 56개의 문항은 안 읽어도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시간을 뭐 할 수 있어요? 좀 세이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만 시간 안에 여러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럼 내가 확실히 이게 1번이면 어떻게 해? 그냥 넘어가 2번 내려가지 말고 그게 훨씬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정답에는 비율이 있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 2번 이렇게 8개씩 있다는 거 이게 나중에 뭐 할 때 굉장히 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때 찍을 때 뭘 찍죠? 모르는 거 모르는 거 찍을 때 이제 어떻게 유용하냐면 마킹을 하고 이걸 다 세요 다 세고 정답 분배를 했는데 내가 모르는 게 5개인데 뭐 어떤 한 번호가 특정 번호가 가장 적네? 그럼 거기다 몰빵해서 5개 한 번으로 몰아주면 그러면 확률적으로 훨씬 높은 거지 그냥 한 번으로 이렇게 몰아주는 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오히려 다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5개 찍어봤는데 다 틀려본 적 있는 분 뭐 저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찍으면 절대 안 맞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찍는 게 제일 좋아 한 번으로 줄 세우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답안지 얘기는 3번에 나눠서 하시는 거 제가 특별히 좀 권해드리는데 이거는 긴장감을 완화시키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 답안지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민법 먼저 풀을 거예요 학교로 먼저 풀을 거예요 그거 혹시 결정하셨나? 그리고 제가 결정해드릴게 본인이 뭐 있는 거 자신 있는 거를 먼저 푸세요 자신 있는 거를 먼저 풀고 자신 없는 거를 나중에 푸는 게 좋죠 나는 자신 없는 거 빨리 풀고 자신 있는 거로 넘어갈 거야 이거는 떨어지려고 작정한 거야 왠지 알아요? 멘탈이 무너지거든 자신 없는 거를 먼저 풀면 그러니까 먼저 자신 있는 거 풀고 나중에 자신 없는 걸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은데 내가 자신 있는 거를 다 풀 때 20번까지 풀면 답안지 한 번 마킹 하시라고요 한 번에 80개를 다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다 끝나면 20번 다 40번까지 끝나면 한 번 더 하고 나머지 한 과목은 40번 한 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세 번에 나눠서 이렇게 마킹하는 거 이거 되게 많이 질문하시는데 예비 마킹 해도 되느냐? 해도 됩니다 예비 마킹 뭐 상관없으니까 예비 마킹 뭔지 알죠? 내가 마킹할 때 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 그곳 내로 그냥 따라서 하면 되고 민법에서 판례 지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서른 게 넘게 나오잖아요 그럼 판례는 출제한 사람이 정답을 판례 지문이 길잖아요 그럼 정답을 앞에 1, 2번에 배치하고 싶어요? 아니면 뒤에 4, 5번에 배치하고 싶어요? 뒤쪽에 정답이 뒤쪽 뒤쪽 그러니까 5번부터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거 찍는 데 요령이고요 이거 아마 학교론 선생님이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산 문제 10개 나오잖아요 매년 이거 몇 번으로 찍어라 뭐 이런 얘기 했어요? 학교론 선생님이? 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 정답 그러니까 숫자가 정답일 때는 쏠림 현상이 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1번 교육 학회에서 발표한 정답의 법칙이에요 1번 애들이 좀 변태스러운 거 잘 해주잖아요 이런 거 이건 이제 그런 건데 이거는 저만 하는 거야 그리고 데이터를 저만 갖고 있어 다른 애들은 안 갖고 있는 거예요 27회 시험에 지금 동그라미로 번호 잡은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야? 계산 문제야 정답이 이제 숫자로 나온 것들인데 몇 번에 쏠렸나 한번 보세요 3번이 10개 중에 6개 그럼 우리가 확률적으로는 몇 퍼센트죠? 아니 확률적으로 하면 계산 문제가 확률적으로 10개가 나왔잖아 그러면 한 번호에 몇 퍼센트씩 나와야 돼? 다섯 문항이니까 20이잖아 20이면 확률보다 3배 높은 거지 맞아요? 3배가 높은 거야 그럼 쏠려 안 쏠려? 쏠림 현상이 있어요 그 이듬해 28회 때는 10개 중에 2번이 5개 50% 쏠렸고 확률적으로 굉장히 많이 쏠린 거죠 29회 때는 9개 중에 4개 44.4% 이거 확률적으로 훨씬 높죠 그리고 30회 때도 9개 중에 4개가 4번에 44.4% 굉장히 많이 쏠린다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31회부터 제가 이제 이거를 꽤 오래전부터 계속 이거 쏠림이 있다고 제가 유튜브에다가 계속 올리니까 공단 애들이 알았는가 봐 공단 애들이 알아가지고 이거 이제 쏠림 현상이 조금 줄었어요 조금 줄어서 33% 33% 아쉽긴 하죠 그리고 그 이듬해도 33% 33%도 확률적보다는 높은 거야 20%보다 높은 거니까 재작년 33회 때도 33 작년에는 몇 번에 쏠렸냐면 3번인데 3개 자 계산 문제에서 3개 맞추면 많이 맞추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아 아닌 거구나 아무튼 작년에는 3번으로 이렇게 33개가 쏠렸는데 그럼 올해 몇 번으로 쏠릴지 저는 모르죠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산 문제 빼고 나머지 다 풀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정답에 비율이 있으니까 가장 뭐한 거 적은 거 그거에 다 몰아주면 최소한 3개에서 4개 정도까지는 맞을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계산 문제는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 문제는 풀 시간이 없을 확률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쉬는 시간이 아까 얼마나 쉰다고 그랬죠? 1시간 50분 1시간 50분 동안 하지 말아야 할 거 소개해 드릴게요 금지행이 이거는 처벌하는 금지행이는 아닌데 본인의 손해를 보는 금지행이죠 뭐 하지 말라고요 채점 이거 작년에 실제 있었던 실화인데 굉장히 유명한 학원에서 좀 어느 학원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굉장히 유명한 학원에서 1차 시험이 끝나자마자 답안을 올렸어 인터넷에다가 답안을 올렸거든요 이게 올해 시험이다라고 올렸단 말이야 근데 굉장히 많은 제가 이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점을 한 거야 채점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어떻게 했겠어 집에 갔어요 왜 집에 갔어 1차 안 됐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했어 이게 붙은 거야 그 답안이 그러니까 절대 뭐 하지 말라고 채점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학원 되게 힘들었어요 그거 무마시키느라고 아무튼 그리고 옆 교실 가지 마시라고요 옆 교실은 누가 있어요 옆 교실 가면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아는 사람하고 뭐해 수단은 떠나는 거는 상관없는데 긴장감을 줄이는 거라서 상관이 없는데 옆에 사람하고 뭐해 보는 거 맞춰보는 거 근데 옆에 사람하고 내가 맞췄는데 답이 똑같으면 어떻게 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럼 모르시 어떻게 알아 두 달 흘렸을 때 둘 달 말렸을 때 그런 죄도 하지 말라고요 뭔지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그 다음에 검색은 절대 할 필요 없고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 정답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풀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올라와 이거는 검색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또 수험장에 가서 너무 많은 음식을 드시는 거는 시험을 포기하는 걸로 이렇게 봐야지 특히 점심시간 때 칼국수 같은 거 이런 거 절대 드시지 말라고 면 종류 이런 거 왜 드시지 말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차로 넘어가면 2차는 함정 체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중력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2차는 중개사법은요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답보다 함정이 뭐냐 이걸 찾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의외로 잘 찾아지고 여러분 함정 찾는 연습 많이 해봤잖아요 답보다 함정을 찾는 연습을 해보면 함정 안 걸린 게 답이지 뭐 그렇게 찾으면 오히려 또 쉽게 풀어낼 수 있고 공법은요 예외가 많아요 예외 거의 없어요 아주 많죠 공법은 예외가 단 뭐 이런 거 정말 많지 않아 그래서 공법 문제는 단정적 표현 단정적 표현이 뭐예요 반드시 언제나 예외 없이 이런 말 나오면 틀릴 확률이 되게 많죠 그거를 답으로 선택하시고 숫자가 정답일 확률이 이게 되게 많아요 의외로 계산 문제 말고 숫자를 정답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외규가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예규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 세법이랑 등기 이런 데는 예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예규를 가지고 출제하다 보면 출제위원들이 오류가 많이 나요 왜? 예규를 다 모르거든 출제위원들도 그러다 보니까 뭐가 터지는 경우 되게 많아 그니까 복수정답 정답없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많은 게 제일 많은 게 이 과목이거든 예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출제위원에 이런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뭘로 답을 만들어버려 숫자로 그러면 이의제기 할 게 없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면 예를 틀린 걸로 하시라고 답안지 얘기는 세 번에 나눠서 하면 훨씬 긴장감이 줄어든다라는 거 긴장을 좀 줄이는 방법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긴장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면 이건 제가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에요 껌 씹는 거 되게 효과가 있대 껌 씹는 거 근데 껌을 시험 보는 내내 씹으면 감독관이 뭐라고 하겠죠 뭐 뭐라고 할 거 아니야 옆에 사람들이 이제 신경 쓰이니까 그래서 언제만 씹을 거냐면 시험 5분 전만 이것만 해도 굉장한 효과가 있대요 껌 씹는 거 껌은 어떤 껌 롯데껌 아니면 혜태껌 달달한 거 아무거나 괜찮아 달달한 거 달달한 껌이 왜 좋으냐면 당분 섭취가 많이 필요하죠 시험에 가면 그리고 이런 데 되게 많이 이게 턱관절을 움직여주면 뇌로 올라가는 혈액량이 많아져서 뇌가 좋은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껌 씹는 게 되게 좋은 효과 있고 아침밥을 꼭 여러분 드실 거예요 아침밥 이거는 이제 안 먹으면 발생하는 게 체온이 좀 떨어져요 밥 안 먹으면 그러면 체온이 떨어지면 뭐 하게 돼요 졸려요 졸리면 좀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밥을 꼭 드시라고요 그리고 아침밥을 먹으면 어떻게 될 거냐 아침밥을 먹으면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인데 체온이 올라가고 체온이 올라가면 뇌가 무슨 상태로 읽을까요 뭔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상태로 읽는다 그러니까 아침밥을 꼭 드시라고 다만 아침밥을 평상시에 안 드시던 거 드시는 거 안 좋아 뭐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든가 이런 거는 평상시 안 했던 거는 하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두뇌 어차피 이제 나의 뇌가 움직여서 붓고 떨어지고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를 이제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뇌는요 무게가 전체 체중의 2%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지 무게로 따지면 근데 뇌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양은 무려 20% 그러니까 무게에 비해서 질량에 비해서 10배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뇌의 에너지는요 전부 포도당으로 움직여요 뇌는 뭐로만 움직인다고요? 포도당 그러니까 뇌가 포도당이 많아야 활성화되는 거야 그럼 포도당은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포도에서 그럼 포도 가져가야 되겠네 그래서 제가 좋은 약을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포도당 캔디야 이게 제가 이제 처음 이거 이제 시험장 오리엔테이션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왔었거든요 요즘엔 이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포도당 캔디가 나오니까 약국에 가면 있어요 이거 한 30개 정도 들었는데 2천원 3천원밖에 안 하니까 크게 부담이 없고요 이거 언제 드시라고 시험 보기 전이 아니고 시험 중에도 드셔도 괜찮아 전혀 뭐라고 안 해요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살만 칠 뿐이에요 뭐 전혀 문제될 게 없고 혹시라도 감독관이 못 먹게 하면 나 뭐 있다고 해요 당이 있어서 혈당 떨어지면 나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감독관이 뭐라고 하겠어요 빨리 드시라고 한 번에 많이 드시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이거 드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 지난번에 대치중학교에서 제가 시험 감독을 해보니까 한 몇 분이 왼쪽에다가 이렇게 코드당 캔디를 올려놓고 이렇게 드시더라고 되게 영리한 거죠 그러면 나의 뇌가 굉장히 활성화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전날 자는 거 전날 자는 게 왜 제일 중요하냐면 4시간 자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의 양이 1500%까지 증가한데 안 하던 실수가 확 늘어난다 라는 겁니다 6시간 자면 한 700% 정도까지 올라가고 8시간을 충분히 자면 거의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몇 시간을 자는 게 되게 중요하네 충분히 자는 거 8시간 정도 자는 거를 충분히 주무시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면 요즘에 여러분 몇 시쯤에 주무세요? 12시에 자면 안 되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 최소한 2시 3시에는 자야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죠? 12시에 잔다고? 12시에 자서 9시에 일어나고 그러는 거야? 그럼 안 되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막 열심히 공부할 때지 근데 이제 문제는 전날은 어떻게 해야 돼? 충분히 자야 돼 그래서 전날이 이제 중요한데 이 수면 중에 그 충전되는 뇌에너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 자는 시간대에서 이 에너지 충전장이 훨씬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추천드립니다 두 시간 전부터 뭐를 좀 끼고 있는 거 왜 끼고 있는 거죠? 빛을 차단시키면 뇌가 이거를 분비시켜요 이 멜라토닌이 수면 유도하는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익는 거예요 아 이게 시커러지니까 아 뭐 할 때구나 이제 잘 때구나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두 시간부터 이게 하는데 이거를 해도 안 되는 사람 있다 없다 있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돼 저 같은 경우 제가 말만 하지만 이건 저 같은 경우는 안 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을 먹는 거를 권해드리고 약은 좀 이따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주일 이제 일주일도 안 남긴 했는데 어 제가 이제 시간표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시간표를 어 이 이론에 의해서 만든 거라는 거 말씀드릴게 독일의 교육학자 중에서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메모리라고 하는 그 어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 주장이 뭐냐면 한 번 어떤 지식이 이렇게 머릿속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10분만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야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에빙하우스예요 노벨상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돌아서면 잃어버린다고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 결론이 뭐냐면 몇 번을 보면 안 잊어버린다는 거야 네 번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거를 그래서 사회복습법이라고 그래요 네 번을 보면 안 잊어버린다 그럼 우리 남은 기간 동안에 몇 번의 복습 네 번의 복습을 하면 장기 기억 속으로 이렇게 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든 시간표가 이거라서요 여러분 촬영을 한번 좀 하실 분은 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이제 이게 왜 사회학습법이냐면 민법을 한번 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사회복습법 이렇게 그리고 하루를 3등분을 했잖아 해서 점심 먹기 전 저녁 먹기 전 여기는 이제 잘 때 전 이렇게 해서 이제 3등분으로 나눠서 여기는 비워놓은 거는 왜 비워놨을까요 어 하고 싶은 거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음 이렇게 전날은 전과목을 다 한번 이렇게 훑어봐야 돼 전과목을 다 훑어보고 만약에 그 전과목을 다 못 봤다 뭐 개론까지만 보고 민법 못 봤다 민법은 어디 가서 봐야 돼 시험장에 가서 어 뭐 빨리 보시는 것도 괜찮죠 자 이것도 하실 분은 좀 촬영하실 건데 내년에 나는 2차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찍어놓으세요 이제 2차에서는 실무라고 쓴 게 이제 중개사법인데 이제 실무가 좀 중요하니까 예를 좀 위주로 한번 말씀드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요렇게 사회학습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공백은 하고 싶은 거 하시라는 뭐 이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이렇게 전날은 전과목 다 한번 훑어보는 거 좋습니다 예 됐고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 아이들이 그 수유를 좀 해보신 분은 아실 건데 깐난이들이 엄마의 젖을 빨 때 그 힘이 어때요 굉장히 세잖아요 그 어린애가 엄청나게 했고 죽기살기로 빨잖아요 우리 그러면 이 젖먹던 힘을 끌어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일주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 젖먹던 힘이 그냥 나오지 않고 약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을 좀 소개할게요 그 싼약 박카스 그 다음에 이거 헤파토스라는 약은 뭐냐면 피로회복제예요 간장에서 피로물질을 제거하는 이런 거 몸에 다 좋은 약이니까 드시면 좋은데 섞어서 먹어야 돼 뭐를 뭐에다가 타서 박카스를 여기다 타는 거 아니고 박카스에다가 얘를 타야 돼요 거꾸로 타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자르냐면 여기 손톱으로 딱 치면 깨져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딱 쳐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주둥이 딱 갖다 대면 쭉 빨아들여서 여기가 이제 마치 소맹 만드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하는 애들이 먹는 거냐면 고시하는 애들이 사복고시하는 애들이 많이 먹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이거 매일 드세요 근데 이거는 언제 드실 거냐면 오늘부터 드셔도 괜찮아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먹으면 좋죠 아침에 아침에 토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험 보는 날은 안 먹는 게 좋고 이런 것도 토요일날은 아무것도 안 먹는 거 일단 좋고 포도당 캔들이라든가 이런 것만 이거 왜 드시라고 하는 거냐면 공부 열심히 하라고요 하루에 막 열 몇 시간씩 공부하려면 힘들잖아 그런 의미로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험장에 가시고 가셔야 될 것들 좀 몇 개 소개해드릴 건데 이거는 근육 풀기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뇌가 뭐가 뭐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포도당이 어떻게 뇌로 올라가냐면요 그 핏줄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앞으로 아니면 뒤로 혈관이 어디로 올라갈까요 뒤로 올라가는데 뒤에 여기 승모근이라고 하는데 있잖아요 여기가 딱딱하게 뭉쳐있는 사람들은 못 올라가 그리고 항상 머리가 띵한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머리가 띵하면 어떻게 하겠어 사람이 고개를 막 흔들지 이렇게 머리가 띵하니까 약간 어질어질하고 그건 이제 혈액량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전날 이거 풀어주면 되게 좋아요 뭘 풀어주라는 거야 승모근 이거 이거 되게 좋은 어떤 하나의 팁이니까 해주시고 이거는 본인이 풀기 어렵잖아요 집에 저기 마사지사 전용 마사지사 다 있잖아 없어요 없으면 하나 뭐 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황청심환 이런 것보다도 이런 약 더 좋아요 안정액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약간 좀 울렁증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이렇게 다운시켜주는 뭐 이런 개념인데 이거는 미리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다운되면 또 갑자기 시험장에 가가지고 내가 시험 이거 왜 보지? 뭐 이렇게 내가 이거 꼭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또 보다 근본적인 또 고민에 빠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 꼭 한번 미리 드셔보시라고 포도당 캔디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껌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도 되게 좋대요 그 저기 뭐야 턱관절이 움직이기 때문에 되게 좋고 점심 싸가지고 가는 거 권해드립니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드시는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간단한 죽 같은 거 싸서 드시는 게 되게 좋고요 죽은 무슨 죽? 야채죽 이런 거 말고 전복죽 말고 달달한 거 당분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다니까요 팥죽이나 호박죽 달달하게 그것도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커피보다는 이게 더 좋아요 커피는 인유작용을 하기 때문에 꿀물 같은 걸 좀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10월 26일 날 많이 추울 예정 더울 예정 굉장히 추울 예정 그래서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가실 거예요 제가 예보를 본 게 아닌데 왜 추울 예정이라고 하냐면 원래 시험날 추워요 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따뜻하게 입고 가시고 작년에 작년에도 10월 20몇일 날 봤잖아 28일 날 그랬는데 일부 교실에서 히터를 틀어줬다니까 왜 히터를 틀어줬을까요? 춥다고 하니까 수험생들이 그 정도로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 어떤 추위가 있어 그러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가고 더우면 벗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입고 가고 방석은 여러모로 술모가 좋으니까 꼭 가져가시고 지금 여러분 방석 깔고 계신 분들은 꼭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방석을 항상 깔고 있는데 방석이 없으면 어때요?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전날 숙면을 위해서 제가 권해드리는 약인데 그 약 중에 테라플루라는 약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렇게 타먹는 약이 있거든 그게 이제 데이용이 있고 나이트용이 있는데 무슨 용을 드셔야 돼? 나이트용을 드시면 되게 졸려 저는 이거 먹으면 거의 30분 안에 자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항히스타민제라고 해가지고 예민한 걸 없애주는 거죠 금방 잠수할 수 있으니까 요걸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수원표 가져가셔야 돼 수원표 근데 수원표를 안 가져갔어 집은 멀어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어디 가서? 그 사무실 어디 사무실? 그러니까 교무실에 가서 우리 시험 학교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교무실에 가서 얘기를 하세요 너 수험표 안 갖고 왔으니까 좀 출력해달라고 해주니까 집에 가지 마시고 신분증 가져가셔야 되고요 전자계산기는 계산하실 게 있으신 분은 꼭 가져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화 원터치 펜 가지고 계신 분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갖고 계신 분 이게 동화에서 나온 거 그거 맞아 이게 동화 원터치 펜인데 이거를 미리 어떻게 하실 거냐면 어떻게 좀 눌러 그래서 많이 누르면 이게 좀 어떻게 되죠? 약간 좀 끝에가 뭉툭해져요 그럼 한 번에 찍히게끔 그래서 이건 이제 적당한 힘을 들여서 이걸 좀 몇 번 누르라고 그러면 이게 눌려죠 아니면 그거 누르는 거 좀 싫다 그러면 약간 칼로 이렇게 잘라도 괜찮아 그럼 한 번에 정확하게 딱딱딱 찍힌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걸 한 두 개 정도 준비하시고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수정 테이프는 꼭 두 개 이상 준비해 가시라고요 왜 준비하시는 거예요? 수정할 거 있으면 우리 답안지 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이거 있어야 되는데 한 개만 있으면 조금 그 수정 테이프 고장 날 수도 있고 또 뭐라 그럴까 내가 안 써본 수정 테이프 같은 경우는 못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두 개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33회 우리 합격생인데 이름은 제가 가려냈어요 우리 개인정보라서 1번이 부동산거래신고법이잖아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잖아 이거 몇 점 맞았어요? 100점 근데 공법은 몇 점 맞았어요? 55점 공신법은 제가 언급하지 않을 건데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면 뭐 때문에 합격했다고 봐야 돼? 이거 누가 보더라도 중개사법 때문에 합격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분이 만점을 맞고 합격했는데 수기 있잖아요 무슨 수기? 합격수기를 공법 선생님한테만 달았어? 그것도 뭐라고 달았냐면 공법 때문에 합격했다고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다르려면 어떻게 달아야 돼? 둘 다 달드는가? 아니면 얘 때문에 붙었으면 여기에 달든가? 그것까지 원하지도 안 해 근데 참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중개사법은 그런 느낌이 드는가 봐요 90점 맞고 100점 맞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봐 그게 당연한 거는 아닌 거죠 그럼 우리 이제 합격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수기를 합격수기를 이런 거 안 달아도 돼 여기다가 가시라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셨죠? 자 이제 마지막이고요 시험을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 얼떨때 어려운 문제가 연속 나오면 나 뭐하고 싶을 수 있어요? 아 나 집에 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1년 동안 막 더운 여름에 추운 겨울에 학원 나와서 고생한 걸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간절하게 하시라고 내가 이번에 꼭 붙을 거다 라는 어떤 자신감을 가져요 지금 자신감 없으면 안 돼 그리고 제가 여러분 장단컨대 여러분은 지금 상위 대부분 3% 안에 들어와요 상위 3% 그럼 합격은 몇 퍼센트 안에 합격하는지 혹시 알아요? 한 15에서 20% 안쪽에 들어오면 합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합격권 이내로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뭐를 잃지 말라고요 자신감 그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다시 뵈야 되겠죠? 예 그때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마지막으로 박수치면서 종강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거 누구까지? 아 예 예 예 예 예 예